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겨메입니다 자 오늘 모바일에서 한창 인기중인 무한의 계단을 저희가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무한의 계단을 올라갈 멤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에다가 무한의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계단을 막 급하게 올라가서 제일 빨리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에게 무려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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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꼴찌에게는 어마무시한 벌칙이 있는데요 바로 애교입니다 아시겠죠? 우와 우와 자 그러면은 첫번째 선수 누가 하실래요? 저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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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김야님이 3-1 고 하면은 출발하시면 되고 5초 뒤에 나머지 두 분이 칼을 들고 쫓아올라가셔서 네 밀쳐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5초를 정확히 세주세요 네 부릉부릉 이맨님이 5초 세주세요 바로 아 안됩니다 저는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입으로 대충 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고 5 4 3 2 1 고 3 2 2 3 2 3 3 2 2 3 3 2 3 3 3 2 2 2 3 2 2 1 긴장되죠? 네 네 무한의 계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소? 아이고 빠르신데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5 6 6 8 9 9 9 10 10 10 9 10 10 10 5 11 12 10 12 11 정성수, 김니아 하죠. 김니아 아 저거... 마지막에 하세요. 아 처음 오세요. 지금 게이버는 아니니까 처음 오세요. 게이버는 아니니까 완벽하네요. 그만 치세요! 무슨 소리지? 믿을 수 없어요. 1분 16초 택배기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3, 2, 1, GO! 5, 4, 3, 2, 1, GO! 가자! 어차피 저 사람은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딱히 물 하지 않아서 떨어져요. 자, 2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구간이죠. 이승도라는 그래도 1분 16초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기죠. 떨어지지만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아, 시시하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아, 확실합니까 김해하님? 아, 지금 모르는데 바로 뒤에 쫓아왔죠, 이거? 아, 시시하다. 긴장되죠? 긴장되죠? 뽀! 손에 땀을 질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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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확히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 이기. 아, 대단한 녀석. 아, 멋있구만. 이 녀석 게임 모드 빠렸고. 아, 어떡해. 이게 너무 잘하다면서... 들켰군. 들켰군. 너무 잘하다고 처음에. 58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G1대 잡아야 돼. 자 이제 마지막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 선수기죠 오케이 네 자 이번엔 G2 선수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지 마세요 게임을 확인하시고 게임을 확인한거에요 자 합니다 3, 2, 1, GO 1, 2, 3, GO 안녕히 계세요 오 저를 잡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네 어 질두두두 침착하게 지금 올라가고있습니다 어디서 귀여운척을 하세요? 어 질두두두 침착해요? 아 저는요 게임을 어렸을때부터 잘했어요 아 근데 제가 눈아파 아 여기 눈물 나왔네 갑자기? 거기서 치킨은 내꺼야 으아 본인들이 떨어지시는거 같은데? 네 내꺼야 치킨 질두두 침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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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질두두 이거 다 올라왔는데요 벌써? 46초 저는 아 잠깐만 조용히좀 하겠습니다 잠깐 빡틱쪽으로 하기위해서 어 화살했어요 화살? 어 그런게 어딨어요? 저랑맞아요 반칙을 아 좋아요 아 반칙을 맞았어요 좋아요 1분 아 1분 4초 아하 아하 아 안되왔대 화살 안쌌지만 무난하게 1분 4초에 죽일때가 안주했습니다 아하 아하 화살 너무 비매너에요 어 인여맨니 너잖아 당신 아닌가? 좋아요 나야 이제 나네 나야 나 갑니다 3 2 1 고 1 2 다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인여맨 선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여맨 선수 한발 두발에 왜는 실력이 아주 놀랍고 많은데요 뒤를 쫓아오는 무섭게 쫓아오는 꿀떼지 그 뒤를 잇는 쥐누 Abs 정말 느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겨멘 선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웃겨서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자유분방이에요 꿀떼지 선수 코앞이에요 코앞 인겨멘 선수 놀랍도록 빠른 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인겨멘 선수 연습 한 번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식일까요 인겨멘 선수 한번 한 번 더 따라주고 맙니다 이거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수 길이 없거든요 길이 큰일나버렸습니다 전의 사고는 굿바이투 빠빠이 근데 근데 김니아보단 높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아 죽게 돼버린 김니아 선수 김니아보다 칸칸 높습니다 거의 딱 칸칸 높거든요 이때 김니아 선수 인겨멘 선수에게 무언가를 권유하는데 이때 김니아 선수 어떻습니까 1대1 시합이요? 1대1 시합 어 괜찮았나요? 아 괜찮다 더우 이거 이거 뭐 안할게요 때리기 없이 동시에 출발 때리면 반칙패 오케이 때리면 반칙패 5초 세겠습니다 5 4 4 4 2 1 고 출발 출발 어 처음에 조금 앞섰는데 아 그럼 밀리면서 하이니아 선수 앞을 먼저 찾고 잘해 김니아 잘해 뭐야 김니아 어떻게 한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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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속 확정있네요 천천히 하면사래요 오왕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피스 하셨어요 왜 때리죠 왜 때리시죠 왜 때리는거야 아 저희는 이제 좀 촉박한 상황을 했죠 이거 방송 아닙니까 저희들 재밌다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재밌다라는 거지 어 김리아 선수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어 무서운데 따라오는 김리아 선수 하지만 이현이 선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보라색 공간 어 이거 천장 끝난지 금방이에요 어 여기서 김리아 선수 한번 더 차가운 아아아아아아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 아니 뭐해 아 이거 이현이 선수 가방이 없어요 이현이 선수 이거 안 돼요 어머 아아 아 이거 뭐야 아 쟤 떨어졌잖아 쟤는 죽었습니다 아 뭐 그냥 시시해요 올라가봐야겠다 끝까지 아유 왜 또 시시해 아 이현이 선수 너무 잘 올라가요 분명 페널티를 3번이나 줬거든요 걔는 나를 밀쳤는데도 이거는 뭐 밀쳐도 답이 없네요 지금 거의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아 이거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4명이서 한번 가보죠 4명이서요? 네 그러면 4명이서 갖다가 꼴찌가 그거 합시다 애교요? 네 왜요? 님이 확정이에요 그건 이건 그냥 재미로 해요 마지막으로 그럼 님이 또 걸리면 님 뭐 3번 하는거에요 어차피 꼴찌니까 님 회사를 하세요 아 네 그럴게요 그냥 애교 2명이서 해야지 미치기 없이 밀치기 없이 에이 에이 겜모 써요 겜모 자아 여기 보면 뭐야 게이모 풀어 게이모 풀어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굿 VIN 정도 둘 무지개 구간 들어가버립니다 이야 이것도 교둥인데요 존아빨라요 미쳤어요 이야 딸립니다 딸려 뒤를 따르는 택보로의 기르이 우와 미쳤습니다 속도가 거의 못봐 이제부터 때리게 됩니다 때리게 돼요 아니 그런게 멋있어요 이야 여기서 이겨낸 송수 끝을 보고 마는데요 그래야 저세상으로 두바이 두바바이오버립니다 저 경기 포기 저 경기 포기했어요 이야 경기 포기해버렸죠 이거면 거의 뭐 둘만의 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택일 선수 하지만 아쉽게 제가 싸움을 때려 아이 반칙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아랫동 아까 1등은 쥐득대 2등은 태태기 3등은 잉여맨으로 자 1등에게는 치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й 챠트님 치킨 축하드립니다 Wales 재밌는다 자 그리고 꼴찌 김여님의 애교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저를 그러고 못하는게 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꼴찌는 또 내려가 주셔야 되요 일로 오 치킨 존 오 치킨 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무한의 계단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